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운동은 힙 운동이에요 힙을 위주로 한 햄스트링과 엉덩이 허리 뒷면 운동인데요 비키니를 입을 때 뒤태가 정말 예뻐 보일 거예요 남성분들도 속옷을 입거나 수영복, 바지를 입었을 때 허리 라인이 정말 예뻐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운동은 힙 브릿지 우선 발은 골반 넓이로 벌리시고요 발은 딱 너무 멀리 가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도 말고 딱 저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발은 골반 넓이로 벌리시고 발은 살짝만 두채꼴로 정말 살짝만 두채꼴로 두세요 20개 시작 하나 천천히 내리고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 버티세요 천천히 내리고 셋 엉덩이 다 내리지 마세요 넷 엉덩이 집중 다섯 엉덩이 아파요 지금 둘 천천히 내리세요 저처럼 정말 따뜻하네요 열 오케이 엉덩이 진짜 아프지 않아요? 저는 되게 아프거든요 그리고 남성분들도 야 엉덩이 운동이니까 날 아네 이러지 말고요 요새는 남성분들도 엉덩이 운동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청맞이 입었을 때도 엉덩이가 다 보여요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운동은 원 레그 힙 브릿지예요 여기서 너무 오래 쉬지 말고요 바로 발 붙인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들고 다리 아래로 말고 바로 위로 들어주세요 시작 하나 열 다섯 개요 하나 둘 셋 지탱다리 엉덩이에 자극이 와야 돼요 햄스트링이랑 다섯 천천히 내리고 다섯 개 남았어요 호흡 뱉고 다섯 오케이 엉덩이 엄청 아프죠 아파요 정상이에요 바로 반대 다리 하나 둘 중심 잃지 말고 일곱 뱉어요 끝까지 엉덩이 올리고 계속 올려요 위로 강하게 올리고 다섯 개 남았어요 조금만 올리지 말고 많이 올려요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와 끝났어요 여러분 저희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저랑 같이 하신 분은 진짜 잘하신 거예요 땀이 엄청 너무 더워요 엉덩이 너무 아팠어요 아프지 않으셨어요? 이거 열심히 하시면 엉덩살 알죠? 엉덩이 아래 생기는 이거 살 그거 좀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올려드리는 운동 정말 효과 좋은 운동놀이니까 제가 하려는 개수와 세트만큼 놓치지 말고 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은 무슨 밥을 먹을까 얼른 식도 밥 먹어야겠어요 수고했어요 화이팅! 엉덩이HHHHHHHHH 모든 게 너무 잘한거 같아요 감사합니다.